상수멸증에 들어갔을 때 오온으로부터 결국은 자유로워진 상태가 되고 이때 한번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제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마하빠리네빠나. 그래서 무효열반에 들어갔을 때 그때 오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죠. 제가 이제 청정도론에서 청정도론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시센터에서는 마시센터에서는 수다운이 되기 위해서 16가지 단계를 설정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청정도론에서 14가지의 단계로서 그렇게 해탈에 들어가는 부분을 설명을 그렇게 하죠.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렇게 보자면 첫 번째 물론 이제 크게는 7단계로 나누죠. 칠청정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 철청정의 청정도론에서 나오는 칠청정의 모태가 되는 것이 어느 경제에서 나오죠? 역마차 교대경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이가에 나오죠. 역마차 교대경에 있는 그 칠청정을 베이스로 해서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상세하게 부타고사이에서 설명되어졌다고 그렇게 보죠. 거기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나마, 루파, 파리체다, 냐나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나마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신적 현상, 루파는 물질적 현상이죠. 그걸 파리체다, 체다치즈라고 있죠. 잘라,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둘을 나눠버려가지고 아는 그런 지혜가 이제 이 수행을 했을 때 빛바사나 수행했을 때 오는 첫 번째 지하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미얀마에서 보편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유학을 해놓은 거예요. 보편적인 것을 그래서 첫 번째 마아시 센터에서는 주로 우다나 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죠. 이제 파리무카 코미트를 집중하다가 배로 집중하는 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현대인들은 보고 듣는 것이 많아서 이 우에 잘못 집중하면 그러면 상기가 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문명이 발달할수록 아래로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단전이라고 우리는 용어가 있죠. 그래서 단전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를 호흡이 들어옴, 호흡이 나감, 영어로는 rising, falling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일어남, 그 다음에 사라짐 그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이때 우리는 수행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오온을 집중하지 않고 오온 중에서 한두 개만 활용해요. 수행하는데. 그리고 오온이 다 집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온이 전부 다 집중이 돼야 된다. 오온이 어떻게 집중을 하는가. 먼저 rising, falling 하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무엇과 무엇이 지금 나타나죠? rising, falling을 무엇으로 하죠? 색으로 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 그건 뭐죠? 식. 그래서 색과 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집중이 될까요? 안 돼요. 거기에 그 다음 단계가 sensation. rising, falling 할 때 그 몸에 일어나는 느낌, 그 느낌을 느껴야 마음이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을 우리는 파라맛다 베다나가 있고 그 다음에 삼무띠, 삼무띠 베다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삼무띠 베다나보다는 파라맛다 베다나. 아, 물론 이제 조금 다르기는 해요. 이제 각 학파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교리하고 일치되어서 교리하고 일치되는 시행센터의 것만 제가 이제 그것을 저기하는데 파라맛다하고 삼무띠 베다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느낌이 왔을 때 지수화풍 4대로 느껴지는 것은 파라맛다가 되고 그 다음에 느낌이 왔을 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과 즐거움 이런 것은 이제 삼무띠 베다나 그렇게 속재의 느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호흡이 들어왔을 때 그때 공기가 가득 차고 공기가 가득 차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죠? 4대 가운데서? 풍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호흡이 나가는 것을,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끼면은 그것은 풍대예요. 자, 그런데 호흡이 들어왔을 때 배가 딱딱해진다. 그 다음에 호흡이 나갈 때 배가 쭈글쭈글해지죠. 그래서 딱딱해지고 쭈글거리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죠? 그것은 지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도 완전히 집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하면서 짬짬이 우리는 과거의 상념에 빠질 수가 있어요. 참 인간은 오묘해서 이런 거 집중하면서도 그 찰나의 틈을 놓치지 않고 생각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생각에 빠져버리는 놈까지 갖다가 잡아매려면은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noting, 이름 붙이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불러움, 그 다음에 꺼짐, 불러움, 꺼짐이라고 이름 붙이기를 하는데 이름 붙이기를 하면 인간의 그 생각은 한 찰나에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다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생각이 그동안만큼은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한 번 생각이 멈춰지잖아요. 자력을 잃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부념, 뜬 잡념 같으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집념, 어떤 감정적인 탐진과 관련된 것은 그렇게 밀어내도 다시 올라오죠. 그런 것은 계속 이름을 붙여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잡념으로 흘러가는 것이 멈춰지겠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색과 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상, 기본적으로 알아차림을 할 때 샅디 수행을 할 때 네 가지는 동시에 작용해야 잡념을 일으키지 않고 네 가지 중에 한두 개가 빠지면 그 사람은 반절은 수행하다가 반절은 다른 나라에 가 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집중이 계속하게 되면 집중을 계속하게 되면 배에다가 계속해서 풀무지를 하는 거야. 그럼 배에서 뭐가 발생할까요? 열기가 발생하죠. 그럼 열기가 발생하면 사대 중에 뭐죠? 화대예요. 열기가 발생하면 그대로 집중이 계속되면 조금 있다가 뭐가 생기죠? 이 몸 안에 공기 가운데 뭐가 많아져요? 촉촉해지게 돼요. 이 화대가 발생하고 잡념을 발생 안 시키면 만약에 잡념을 일으키면 그 뜨거운 것이 곧바로 머리로 와가지고 뭐가 생겨요? 헤데이크가 생겨요. 여기에서 잡념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집중 상태로 배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으면 그게 이제 한참 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수대가 발생해요. 왜 수대가 발생하죠? 그 단전 뒤에 뭐가 있어요? 신장에 있잖아. 신장에 있는 그 에너지를 작동을 해가지고 촉촉한 수대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뭐라고 그래요? 삐띠, 숙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역까지 오게 되면 삐띠, 숙하까지 가서 기본적으로 초선이나 이선에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칠학을 먼저 닦아내는 버리는 작업을 하지 않고 이런 삼매를 얻게 되면, 집중이 되면 그 사람에게 화가 될 수도 있다고 어제 얘기했죠. 마음속에서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생각을 했던 업들이 있는 상태에서 집중을 하게 되면 바로 그쪽 세계에 있는 다른 생명들하고 연관되어가지고 마장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불교에서는 이걸 하기 전에 반드시 칠학을 그렇기 때문에 칠불통교계에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재앙막작, 중선봉행, 그 다음에 자정기예요. 이 순서를 억울해뜨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서 나마루파 파리체다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배가 불러옴이라고 아는 것과 배가 불러오는 상태, 배가 꺼짐을 아는 것하고 배가 꺼지는 상태, 이 두 개가 같은가요? 틀린가요? 틀리죠. 그래서 아는 상태는 남하고 그 다음에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상태는 그건 무슨 상태예요? 루파의 세계 상태예요. 그래서 이 정신적인 아는 상태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배가 불러오고 꺼지고 하는 상태가 파리체다. 그것이 같은 것이 아니고 다름을 아는 상태가 봐도 뭐냐면 명색, 구별지 나마루파 파리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단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칠정정 가운데서 1단계가 뭐라고요? 나마루파가 파리체다. 이게 구별되어지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뭐죠? 빠짜야 파리까하 냐 나 그래서 여기서 빠짜야가 뭐죠? 인, 연 할 때 빠짜야가 연이잖아요. 해뚜는 인이고 그래서 이 연기관계를 가지고 있어 어떤 연기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정신과 육체가 연기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돼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의도가 없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지 정말 정신이 먼저 작용하고 행위가 가는지를 관찰해 보거나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관찰 안 하면, 관찰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만 들으면 남의 얘기 같아. 진짜 해봐야 돼요. 눈을 똑바로 뜨고 감지 말아보세요. 그다음에 감으려고 할 때 잠깐 알아차리고 감으세요. 스님 지금 두 번이나 감았어. 뭘 알아차렸어요? 감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감으려고 함 이라는 정신적인 상태가 있고 눈이 감겨요. 그런데 이게 미세해서 잘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행위를 할 때 행위를 할 때 의도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러기에 제일 종반구이 뭐죠? 경행이에요. 그래서 인도 불교가 중국에 와서 딱 빠진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안한 존자의 깨달은 비법이 전수가 안 됐어. 안한 존자가 뭐 하다가 깨달았죠? 경행을 하다가 마지막 베드에 누우려고 할 때 그때 깨달은 거예요. 경행을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행을 하면서 알아차리기가 가장 쉽죠. 그래서 경행의 7단계가 있잖아요. 7단계 가운데서 4단계부터 의도가 있는데 먼저 들고 그 다음에 밀고 다음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들을 때 호흡과 함께 들고 들숨과 밀고 닿을 때 날숨과 함께 이 호흡과 같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산매를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호흡과 같이 하지 않으면 경행하는 것이 막노동이야. 엄청난 노동인데 호흡과 같이 하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단계는 호흡과 같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단계는 뭐예요? 4단계는 들으려고 함 들음 밀으려고 함 밀음 닿으려고 함 다음 이게 이제 4단계죠. 그래서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계속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의도가 선행하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 달 지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상태가 먼저 정신적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행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빠짜야 빠리까하냐나 정신과 육체적용의 연기를 아는지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불교 공부하는 데서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요? 무상을 느끼기에도 중요하고 일상생활에도 중요해요. 내 주변의 스님들 보면 말로나 행위로 실수를 해놓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언제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의도가 있었고 그런 행위가 있는데 자기 행위도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면 수행이 진전이 되잖아요. 알어야 그 다음에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자각을 못해. 언제 고치겠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 잘못된 행위와 습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마루파 빠짜야빠리까하를 알지 못하면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의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삶이 변화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인과에 대한 깨달음으로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하나도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행위가 의도가 이시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그런 인지의 이해와 믿음이 아주 강렬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나마와 루파가 분리될 뿐만 아니라 나마와 루파가 연기적으로 계속해서 생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세분화에 대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빠짜야 연기를 아는 상태에서 나마와 루파의 생멸을 보게 되기 때문에 바로 제 세 번째 단계로 가는데 이제 무상 고무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마와 루파가 분리되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알게 되는 산마사나냐나라고 하는 숙달지가 이제 오게 되는 것이 그것이 칠청정 중에서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 단계가 비파사나 우파킬레사 라고 해서 이제 파생된 본내 무엇을 비파사나에서 파생된 그런 본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비파사나를 하게 되면 열 가지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열 가지 중에 하나의 현상은 계속 집중을 하면 마음에서 광명이 보이게 되고 오하샤 광명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경전이나 기울에 대해서 확 그냥 꿰뚫어버리는 이해력이 그렇게 나나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삐띠 빠사디 수카 그 세 가지가 계속 경험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디모카 그 다음에 신심이 발생하고 깊은 신심이 그 다음에 노력 없이 저절로 정진이 되는 빠까하 그런 것이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우파타나 마음이 하나로 아주 굳은 바위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경험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패카 평정한 마음을 평정한 상태에서 사물을 있는 대로 비춰보는 것이 생겨라기도 하는데 이런 열 가지 현상을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맹신을 하거나 오해를 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게 이제 번뇌가 번뇌 이파사나의 번뇌가 생긴다 그래서 이파사나에서 일어난 현상은 그것은 그 현상일 뿐 그래서 그것의 생멸로서 쳐다봐야 되지 그것을 하나의 주체로서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바로 이제 그렇게 빠지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번뇌에 빠지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런데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지를 가게 되면 다 그 족쇄에 걸리게 돼요 뭐 때문에 걸릴까요? 유신견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걸 가지고 자기를 데코레이션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은 오온 무화를 징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하죠 그래서 오온 무화를 징득한 다음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로쿠따라 출세간적 그런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마카 아마카 냐 나 다사나 비수디 그래서 도와 비도를 그것을 아는 그런 청정 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도와 비도를 아는 것이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했던 열 가지 현상에 대해서 그걸 현상이라고 무상고 무화의 법칙에 때려 넣어서 그것을 무상고 무화라는 그 안에서 쳐다보면 그러면 도의 길이고 그거를 다른 것은 다 무상고 무화에 넣으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수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은 무상고 무화 바깥으로 집어넣고 그것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그러면 비도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도, 비도 청정이라고 하는 이게 다섯째였나요? 여섯 번째였나요? 다섯 번째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뭐 이런 상세한 것은 수행하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것 정도만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것은 뭐 아는 사람은 읽어보면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읽어보면 모를 것이고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하도록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겠네요 아까 이전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정신적인 현상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현상이 계속해서 생멸한다는 것을 본 거죠 아까 숙달지에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상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점점 관찰력이 오래가게 되면 아주 더 빠르게 세밀하게 그러니까 거시적인 상태의 무상에서 미시적인 상태의 무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오게 되죠 굉장히 빠르게 생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게 빠르게 생멸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집착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죠 봐야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들에게 내가 의지할 수 이것들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염리심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염리심이 바로 무엇으로 무찌뚜 까마 그래서 벗어나 해탈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해탈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이 놓아졌을 때 쌍카라우베카 모든 욕구와 욕망이 쉬어진 상태가 그런 것이 오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제서야 우베카가 있을 때 법을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무슨 법을 바라보는가 그 다음에 그 법의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 이제 관건이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을 바라보는 것은 법을 읽는 대로 바라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의지해서 글을 썼느냐 하면 대념처경에 의지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대념처경을 보면 이제 우베카의 칠각질을 통해서 우베카에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처음에 법렴처가 1번이 뭐였어요 1번이 5장 관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온 세 번째 12처를 관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숙달되어지면 칠각지가 발생하고 칠각지의 마지막이 우베카라고 했어요 우베카에서부터 사짜 사티야 진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여지는가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고라키우라는 감정의 흙탕물이 가라앉히게 되면 그 물에 이제 모든 사물이 비춰지는 것 그래서 적조라고 우베카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고 했죠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생 노 병 사가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존재가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과 미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지만 태어난 자는 자유로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가 태어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한 무더기들 색 수 상 행 식이 모두 다 괴로움 혹은 괴로움이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말해요 첫 번째 사고 팔고를 있는 그대로 그것을 고성재에 대해서 고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알게 된다가 우펙하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사문가경에서는 그 중간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세 개가 더 있죠 신족통 천일통 천안통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숙명통과 타심통을 통해서 이 사성재가 보여지는 것으로 그렇게 사문가경에 나오죠 그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숙명통과 천안통 다음에 사성재가 나와요 그래서 숙명통과 천안통이라고 하는 직접 경험지에 의해서 이 고성재가 보여지던지 아니면 이렇게 이 우펙하라고 하는 감정이 평화로워지 정화된 상태에서 부분적이지만 부분적으로 나와 나의 주변에 둘러싼 것을 쳐다보면 고성재가 느껴지는 것 이것은 부분적이고 천안통과 숙명통은 전체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냐면 천안통과 숙명통이 없는 사람은 부분적인 경험을 일반화 시키는 추론지가 형성돼야 돼요 뭐냐면 내 경험 속에서 고통과 내가 경험했던 내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그것이 우주적인 진리로 일반화 시키는 추론의 작업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천안과 숙명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고성재를 첫 번째로 우펙하에서 경험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고성재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뭐를 깨닫게 될까요 이 태어나게 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가래 탄하 임을 보는데 이 탄하가 항상 가는 곳마다 이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존재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고 나를 계속 명령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악업의 과부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재의 세 가지 심리적인 태어나게 하는 심리적인 원인을 있는 그대로 본다 다시 말해서 삼 우다야 한꺼번에 같이 우다야 일어나게 하는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집성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인재 고해 원인이 발생하는가 육군이 여섯 가지 경계에 대해서 촉이 있을 때 육식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육식이 발생하면 거기에서 여섯 가지의 느낌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육식이 있는 곳에 그것을 개념화하는 산냐가 발생하고 그 산냐에 대해서 어떤 의도 잡아당기거나 밀쳐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발생하고 지금 그걸 이해하시는가요 어떤 개념이 발생하면 잡아당기거나 밀쳐낸다 이해가 되는가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의도 때문에 여섯 가지 경계에 대해서 갈망하거나 아니면 멀어지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갈망한 것은 그것을 재경험하려고 하죠 그 재경험하려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탄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즐거운 것을 경험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좋았던 것을 이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빗닷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을 한 다음에 그것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빗자라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이제 그 배우가 있는데 30년 40년 동안 어떤 그 배우를 예를 들어서 최지우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을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마주쳤을 뿐만 아니라 반가워하니까 찻집에 가서 차까지 마셔주고 그러면서 덕담까지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줬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해 빗닷가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만 하는 것으로 만족스러움이 되어서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빗자라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빗닷가와 빗자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면 부처님께서 아갓냐 수타에서 사랑은 왜 일어나는가 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한 번 본 것을 대내어서 계속 생각하는 곳에서 인간은 사랑과 애착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사랑과 애착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았던 것도 거기에서 딱 멈춰버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과 애착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빗닷가 빗자라에 의해서 풍요로운 비가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비가 되어서 이 애착이 점점 막 그냥 그 뿌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빗닷가 빗자라가 많으면 빠른 속도로 그 애착이 넓혀 가게 되고 애착이 일어나도 빗닷가 빗자라가 없으면 막 해가 쨍쨍 내려쬐는데 비가 안 내리는 것처럼 이제 뿌리가 이제 말라지는 것 같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육군 육촉 육식 육수 그리고 여섯 가지 산냐와 여러 여섯 가지의 그 쟤 따나와 그 다음에 여섯 가지의 탄하 빗닷가 빗자라가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실하게 아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집에 성재를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놓아버렸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자유로움을 느끼는데 이 자유로운 상태를 곧돌아 부으냐나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딱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놓아버리 한 번 놓았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죠 무엇 때문에 된다겠죠 업습이 남아있고 업습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닦아진다겠죠 수도를 통해서 닦아진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 감정적 권내는 그래서 이것을 수도를 통해서 어떻게 팔정도를 통해서 어떻게 한 번 이 자유로운 맛을 영원히 느끼기 위해서 경험하는가를 계속해서 알게 되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나다사나비스트 그래서 직연청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성제 팔정도를 통해서 12연기로서 12연기로서 이 과정을 이제 우리는 순간하고 역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교리가 계속해서 나오면 헤데이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연기는 내가 여기에 있는 그 스님들 중에 한 분이 한 번 쭉 한 번 그 12연기에 대해서 잘하는 스님이 한 번 얘기해 보고 들어보고 괜찮으면 통과하고 아니면은 그걸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고 누가 한 번 조금 12연기를 누가 한 번 무명으로부터 그 다음에 생노병사 오비 고네민까지 누가 이렇게 전공한 스님이 있는가요 원감스님 한 번 추천해 줄 사람 있어요 학인들 중에서 한 번 해보세요 나도 좀 조금 잠깐 그동안에 쉬게 원래 11시 밤까지죠 그러면은 시간 다 맞췄네 그래서 스님이 오래 쉬시라고 했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 잠깐 들어보죠 그래요 그러면 또 안 할 수가 없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12연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아까 반응이 슬신러리 할 때 흐르지 않나요 네 네 한 번 한 번